야 바꾸모야 응? 잠깐 나한테 와볼래? 야 뭐 이상한거 만들었어? 아 이상한거라니 나 금블러 앞에 딱 써봐 여기 방어구는 딱히 의미가 없고 네더라이트검 내가 겁나 얄미운 스킬을 만들어 봤거든 얄미운 스킬? 어 얄미운 스킬이야 나 한 번 잡아봐 딱 봐도 멀리 밀치려는 거구만? 아냐 밀치 안 밀쳐 안 밀쳐 아 그 아니야? 어 어허 뭘까? 간다? 나 잡으면은 내가 치킨 사줄게 아 오키 오키 오케이? 난 맨손으로 아 맨손으로? 아 난 난 윤대로 할거야 뭘 만들었길래 저렇게 자신맘만한가? 흐흐흐흐흐흐 뭐야 저거 자! 컴온 뭐야? 이 뭐야 이게 왠지 다하면 안될거같이 생겼는데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넘어가면 아우!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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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뭐야 피 철칸도 알았어 되게 아프네 자! 아 voll 140 취 어허 으흐흐흐하 ㅋㅋㅋㅋ 하HAHA 어? 야 이거 너무 아프잖아 이거 자 둘 으 쒂 뭐야 왜 이렇게 쎄 저거 이거 파회 할 수 있는거야 이거? あ 원거리 나 포션쪽 약할 듯 아 어이 원거리전 아니면은 으흫 티 harden 아우! 드러나! 아우! 아니야! 저거 진짜 아무리 찔끔찔끔 가는 거 진짜 아우! 오! 들어온 거 같은데? 들어왔다! 오! 들어온 거 같은데? 들어갔는데? 이쯤 되면 내가 맨손으로 싸워도 이기지 않을까? 아우! 겁나 얄밉지 않아 이 스킬? 아우! 저거 좀 많이 좀.. 짜증이 나네요? 아우! 아우! 오! 야 근데 이쁘다! 되게 이쁘네 이거 뭐야 이거 오! 이거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야 근데 이거 되게 쓰기 어려워 이거 아 그래? 니가 한번 해볼래? 내가 한번 해볼래 들어왔! 들어온 거 아닌 거 같은데? 못 들어왔나? 못 들어왔는데? 못 들어왔나? 못 들어온 거 같은데? 들어온 거 같은데?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 끝이거든요! 아우! 잠깐만요! 이리 와! 이어서! 예에에에스! 야 이거 맞추기 진짜 어렵다 이거 은근 어렵다니까 이거? 범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할만하네 범위 안으로 들어가면 할만한데 그 전까지가 좀 힘드네 어허? 어허허허? 도발하냐 지금? 짜옹! 짜옹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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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들어간 거 같은데? 근데 계속 맞네 이거?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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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마음에 드는 스킬인걸? 아우! 아우! 이거 진짜 하우! 야 안으로 파고 가기가 힘들다! 꽤나 얄미운 스킬이지! 아주 얄미워! 얄미운 스킬! 얄미운 스킬! 임미워! 맄이워! 엄미운 스킬! 릴리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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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리워!